이 자식을 냅다 잡고 냅다 잡아서 물주머니를 3개만큼 챙겨 그 다음에 태도 수속성 태도를 강화하고 나는 비경에 왔고 저 자식은 억울하고 끌렸고 난 무시하고 계속 캐고 오케이? 오케이! 재수 좋고요? 나 왜 이렇게 비경 잘 걸리지? 나 좀 재수가 좋은 것 같다 괜찮아 아 걔는 게넬셀터스는 아족만 아니면은 그냥 찌바른다고 음 아싸 이거 버그 있는데 패스됐을까? 여기서 해머로 풀 차지한 다음에 우주 돌파 햄머! 하면은 이상한 우주공간으로 떨어져요 호호호 그럼 버그가 있었지? 으아악 으아악 바로 오르네 빙 타이마 마술 보여줘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어? 지존 심한 방이 이만큼? 남아온 거 아니니? 아 허허허허허허허 아 무서워 아 무섭다 개넬 아 으어입 으허허허허허허 대기 아파 아퍼 먹어 말어 먹어 말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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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 놈이 아아 진짜 아아 못잡는데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차지에스 밖에 난 답이 없는데 햄마 아 넌 뭐냐고 합체 빨리 하세요 왜 이렇게 안합체하냐 널 때려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얘한테 약한지 여러분은 몰라 아 뒤통수가 시큰 부피 꾸와 오오오어어어어어어 으어とう 으엤 야아 틴 틴 자식 아잇! 아하 릴렉세이션 꼬리 경직 아 얘한테 치는게 너무 화가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왜케 화가 나지? 오 침착할 것 같은데 어허 비상님 뭔가 온다 뭔가 머리통! 합체! 아 근데 이거 디노세트 아니지? 아 해머는 솔직히 이거 별론데 그냥 느낌이 그래요 뭐 뭐 잘 뜨긴 하는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하하하 잘했지 잘 피했지 아 싫어 오 싫어 싫어 꼬리 아 사실 얘는 그냥 약점 같은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패는 게 장땡 아닌 거 있어 정신 없이 패거나 그냥 죽어해야 되는 절대 회피 절대 피 절대 피가 있었더라면 빠샤 이거 그냥 막 써야지 오퍕크 나이스 이왕 이렇게 된거 꼬리 부파까지 노리겠습니다 원펀치맨님 비비디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리님 코님 반가요 쨍 아유 아유 기분 아유 써 굿 아유 괜찮네 장비는 한달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나요? 보시라 바뀌었나요? 글쎄요 좀 많이 정체됐는데 한 3주 정도 된거 같은데 이거 이분지 이제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조만간 아니 내일 다 맞출 수 있을거야 새로운 상비 아 아 아 아 저 저 저 저 벌런지 아 아 고통스럽네 방송 사양이요? 전 컴퓨터같은거 잘 몰라가지고 미안하지만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뭐 너는 CPU를 무엇을 쓰니? 너는 메인보드를 무엇을 쓰니? 그럼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하지만 못해요 자 렛츠 오오오오오오오오 가쓰 가쓰 아아아 오오옷 으아 바라보고 싶어졌고 갑자기 집에가서 잠을 자고 싶어졌고 침대가 그리울 뿐이고 현명한 선택인 것 같고 부위 파괴가 서브입니다 그런가 아 저걸 한가지 안내 탈취요 알로랄라님 칠지도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이게 그래서 이게 거짓이 절대 회피 있었으면 진짜 쉬었을 것 같은데 스피닝 메테오 하나랑 절대 회피 이게 완벽한 조합이었는지 후회스럽습니다 후회스럽네요 기력 회복제가 없어 야 이거 그냥 캔슬시킬까 미치겠네 이거 기력 회복제를 안넣네 내가 마이세트에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이거 싸우다가 술에 타고 다시 스테미나 원위치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싸우고 그래야 돼요 이거 미쳤네 이거 망했네 아 끝났네 이거 내 인생 끝이네 아니면은 빨래 서브 달성을 해서 빰 서브 달성을 빠르빠르빠르빠르빠르빠르 해가지고 빰 아파 괜찮아 괜찮아 뭐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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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가씨 노우 스피닝 메테오 안 돼 남편을 죽여서 먹고 있어요 맛있어 왔어 썩 물러가라 에 아 나 이거 꼭 먹어야되 히ANS lance 악 같이 좀 먹자 돼지야 탐정에 바트리고 막는거 같애 거미인가요? 모르겠습니다 걘지 뭔지 거미인지 걘지 뽑기 아닐까? 자 날아올 걸어온다 아예 제발 하지마 바보녀석 바보녀석 얘는 바보가 틀림없습니다 얘한테 내가 한 대 와준게 굉장히 분해 죽겠네 바보녀석 머리를 절대로 못때리는 구조네요 이거는 해머의 신이어도 못때려 흐르를류를 오홓 sesi 바스 예술이야 엠마 와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이거 나 두고두고 봐야지 보면서 아 잘했다 정말 대단한 헌터가 틀림없다 대수남 나이스 완벽하게 멋있었어 저거 백번 시도해도 솔직히 한 번 성공할까 말깐데 대단해 열심히 정장맨? 아 이거 맞춰야 돼 음 V파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부위가 돼야 되는 건지 이거를 명시해줬으면 좋겠는데 닌텐도 서브 빨리 달성한 다음에 저 뭐냐 휴대식량 좀 필요합니다 꼬리겠지? 머린가? 꼬린가? 머리는 이미 부서진 것 같고 꼬리 같아요 와 저거 뭐냐? 쟤 저런 것도 있었어요? 탕탕탕탕탕 찔릿 오 처음 보는데 저거 뭐예요? 새로 생긴 것 같은데? 본 사람 아싸 아싸 퀘스트 열어봐주세요 뭔지 보기에 어 아 이건가? 어 개넬셀타스 부위파괴 아니 그냥 부위파괴로 뜹니다 이거 새로운 남편을 찾아보자 꼬리파괴 아 부위파괴가 아니라 꼬리파괴요?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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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금 부서지면 어떡하니? 거시기! 꼬리가 부서졌다 헌터 여러분 나이스 아닌가 나이스네 나이스 아 첫 장에 써있는 건 부위파괴가 맞아요? 아 덧벌 좀 하네 첫 장은 부위파괴 아 둘째 장은 이제 제대로 써있는 거구나 오케이 그건 몰랐습니다 둘째 장 넘겨서 보는 거 몰랐어 한번 해봤는데 되네 내 포션은 점점 사라지네 한판 할때마다 10개씩 사라지고 막 그러네 느낌 되게 이상하네 아잇 와 이거 죽겠네 으잇 제자 아 싸납네 가시기 뭐야 이거 인형 뽑기에요? 어 홀롤롱 왜 그거 맞고 으악 하냐 또아아악 혼자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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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ra 싫다 으악 싫다 실력 뽑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자 앞다리 부파 저기 앞다리라고 왜 불러야 되는지 암수 암수 자 이제 자 이제 슬슬 나한테 원숭였어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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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대식량을 챙기러 가겠습니다 와 이런 준비성을 이런 내가 오착을 저런저런 아니 지금 품은 도대체 언제 오는거야 우리 냥이들이 굉장히 느린가봅니다 진짜 이 자식들 잠도 잘지 아 보셔서 왜 이렇게 얻어맞았냐 간만에 방송이래서 재밌네 역시 아 모논의 맛 정말 죽입니다 제가 이럴때를 대비해서 보석을 통해서 아주 예쁜 스킬을 뛰었습니다 배부름 스킬이죠 먹으면 두배 오른다 아 충분하네 진짜 아껴먹어야지 이 나이프는 나이프 조합법 알고 있어 나이프 조합법은요 독버섯을 캐면 되는데 독버섯이 어딨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던져야지 마비버섯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한번도 조합해서 쓴 적 없는 데다 어디가냐 자식아 으이 하하하하하하 미켜 자식아 와 숙이 캔슬될 뻔했어 역시 부모궁합이 참 많습니다 대단해 으이 따잇 쬐 야 아 또다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가 정말 그래? 아니야 패기 한번 부려봅시다 패기 내 패기를 보여주마 아 아 저 저 저 너 너 너 너 잘했어 오이구 되게 난리입니다 진짜 오이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 개넬이 왜 이렇게 무섭냐 아 왜 이렇게 무섭냐 한번 자빠지든지 해야지 내가 뭘할 수 있을텐데 납부하고 오 chill 으으 아 기도하자 좋아 난 이제 죽은 목숨 졸이 컵 내가 죽은 목숨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헿 아어ㅓㅇ 에에이 에에에에에이 아 내 해머가 약하네 아 해머가 울고 있다 에에에에에 보통 이제 풀 처지 내려 찍기는 언제나 옳았거든 어어어 사실 이걸 먹기 위해소였어 엄불로 다 계산 된 플레이입니다 이거 계산된 플레이어 암 이쪽이 더 빠른가 이쪽이 더 빠르네 계산된 플레이어 어? 왜 함정이 있지? 아 이건 내가 가져온 함정이지 어 그렇지 이거 내꺼에요 쓰기 아까운데 아쥬 아쥬그리 아쥬그리 어aczy마 하지마 따륻헬 Sap mala 앗 어оп 내p 왜이럴까요 그때 먹는 비약이 제일 맛있다고 들었는데 없네요 있네 있네 아 근데 쓰기 싫은데 아 진짜 먹으면 안 되는데 언제 먹었냐 하나는 얘가요 보니까 수컷을 버린 다음에 들어가 맵이동 할 때는 수컷을 버릴 때 틈이 납니다 그때 때리면은 좋아요 아 이거 지금 마비듯이 맞아 그렇구만 아 부파 때문에 좋습니까 난 왜 못 봤지 시간이 시간인지라 그런가 보다 저기에 틀림없어 빠앙 스피링 네 녀석이 네 녀석이 나를 네 녀석이 회심이다 회심 네 녀석이 감히 비켜 돌아오면 반짝이로 줍자꾸나 아니 내 체력이 언제 저렇게 깎여 있었지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지 근데 너무 늦어버린 지였어 걔네리 저렇게 무서워요 되게 무섭네 진짜 너 무서운 거 아니냐고 나를 울려버린 녀석이었지 걔네를 걔네를 뭔가 틈이 되게 많으면서도 좋다고 때리면은 아타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녀석이었죠 내가 애송이었네 내가 어리석었네 노비약 괜찮아 진정한 헌터는 이수레부터 시작이라 들었어 아 상해선 진짜 이수레가 먹고 들어가는구만 좋습니다 좋은 플레이예요 좋은 징주구요 좋은 징주야 제발 회복 저 뭐냐 최대 HP 늘어나는 그 킬은 없나 우리 쩝쩝이랑 냠냠이는 그런거 되게 잘해주는데 예숲들이 보고 싶구만 갑자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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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르세를 터졌어! 너였구나! 너였구나! 아... 니가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였군요. 어, 응급량 그레이트네? 아, 왜? 아, 쭈구리? 따악! 아르세를 빠졌습니다. 나이스. 여기서 쿵! 쿵! 아, 이 자식이... 아니! 머리통이 튕길 줄이야. 제길! 아, 풍암도 있어. 대단한 녀석. 하지마, 하지마. 너너너너 이 자리에서 죽자. 아르세를! 일로와! 아! 일로와! 어디가는데? 어디가는데? 으악! 으악! 어디가는데? 아, 늦었어요. 저기. 아직은 녀석은 일로갔습니다. 자로 가는 거 아닐지. 글쎄. 아니네. 전혀 아니거든. 아, 뭐 먹으러 왔어요. 뭐 먹냠. 형지. 해외주세요. 아, 느낌 이상한데? 이건 뭣이 산가?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, 살다. 살다. 아르세를 한테! 아앍! 아, 잠깐만. 오라라아! 위험지역이야. 진짜 위험해요. 어. 아르세리 포박패턴이 있었어? 조금만 마음을 투스리는 시간이 필요해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필요해 저런 게 있었어요? 건드리지 마세요 진짜 너무해 크로스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또 들어왔어 잠몬스터가 굉장히 성가시어졌어 왜 그럴까요? 나만 이렇게 느끼는 크로스에서 더 더러워진 것 같은데 뭔가 기분탓이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뭔가 뭔가 수상해 미심쩍어 이상해 이 정도 아닌데 이 정도 아니었는데 뭔가 되게 더러워졌어요 날아온다 spy C 아르셔 덕분에 울고 아르셔 덕분에 웃는 그런 수렵이 아닐 수가 없구나 저거 맞았으면 죽었겠죠? 그렇게 생각이 되네 조심해야 돼 엉턴님 진짜 조심해야돼 진짜 조심해야돼 뭐야 이건 아 뭐야 이건 갑동패턴이요? 어 와 이 자식이 갑자기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무섭다 두렵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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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못 눌렀어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지 원서님 스피닝메테오로 땅에 박아버리다니 잘했어 음 음 어 저건 뭐냐 막 물 튀기고 난리 불었어요 되게 무섭네요 타이픈을 썼었어야 됐는데 아 아 아 아 그래서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걔넬은 나 와 뭔가 진짜 끝판왕 같네 이런 배경이니까 얘가 얘가 사실 모넌 최강 보스법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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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지엑스 차지엑스가 피네 아 잠깐만 건너러 왔으면 됐잖아 아 아 나 왜 해몰러 왔을까요 왜 왜 굳이 왜 왜 굳이 절망을 자초했을까 아 좌절입니다 좌절 좌절 속에 좌절이 아닐 수가 없구만 아 아 기운이 쭉 빠졌어 아 시기 겁나 분해 죽겠네 아 아 열받는데 아 열받은 스택이 마구 쌓이고 있어 아 아 변신할 것 같아 어 아 입이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진짜 열받았을 때 나오는 제 신체 증상 중 하나인데 입이 마구 오그라들고 있어요 mind 그런 의미에서 뭐였니 아 까불지 않고 아르세나 잡을게요 아 아르세спrag não 아르세매 너만 따로 보고싶다 아르세만 따로 불러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해모하는데 심지어 절대 회피도 안 가져갔어요 아 이게 아르세를 잡을 그럴 생각으로 와가지고 에이 검은강대님 조그레 다섯 개 선물 고맙습니다 이번엔 진짜 아르세를 잡을거니까 괜찮습니다 아야 빰빰빰 그래도 욕은 안하시는게 본받을만한 점이네요 이거 혼자 했으면 욕했을걸 저는 굉장히 그겁니다 그거 비밀이 많아 난 굉장히 그 뭐죠? 가식적인 사람입니다 내 입으로 말하게 돼서 굉장히 애석하지만 가식에 들어온 사람이란 이름을 잘 알아주세요 헌터님들 혼자 있음 그렇습니다 빠라바밤 음 이거 아닌데 그렇지 섬광탄이었죠 어때 이거 포획이 나올까? 아니야 아니야 아르세라한테 이렇게나 고통을 받고서도 포획 소리가 나오는감 가제거 나 경찰청 세창살 쉽지 아주 쉽지 음 정정 그걸로 입을 풀곤 합니다 어 아 그거만 잘하고 나머지 못해요 어 아무 도움이 안되더라 여긴 어디야 아르세라 복수하러 왔다 복수하러 왔다 자 물주머니 다 털어버릴게요 유실물을 잘 챙길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아 아 아르세라 아르세라 마음이 급했다 훈터 와 우와 세상에나 마상에나 해머신이 노하시겠네 해머신이 노하실라 아 따아 예씨 아 바보같은 시도였죠 섬광탄 제대로 안던지나 잘 던졌다 나 제대로 못 때리나 오 빠샤 우아 우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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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세라 너무 좋은 샌드백이어서 말이다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다 털어버릴 거야 하나도 빼짐없이 다 털어먹을 거야 다 털어먹겠다 빠샤 스피닝 타이푼이네 엉 후샤 스피닝 넌 나에게 한 번 더 똥을 줬어 어마무시한 똥을 말이다 그나저나 얘 반짝이 되게 안 나오네 얘 반짝이 뭐지 반짝이 왜 안 나와 지난번에 아주 다섯 개 막 나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줬습니다 어? 우와 으헤헤헤헤헤헤헤 흠... 촤아악 흠... 거시기... 앗 이런... 어마무시한 실수입니다. 미스입니다. 흠... 빵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흡 촤아악 흠... 야 이거 회심이 뜨니까 되게 빠르네요. 개판같이 딜했는데 회심이 뜨니까 확실히 빨라. 자 대수... 낭 이거 대수낭 맞습니까? 뭐... 물주머니 맞겠죠? 하나 나왔어. 보수로 하나 더 나오면 완벽해. 짠 대수... 낭 낭이 좀 헷갈려가지고 내가 아는 낭이 저게 낭이었나? 헷갈려서. 밤바라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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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밤밤 밤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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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떻게 할까요 태도를 예쁘게 강화가 되네 이게 뭡니까 어 이게 뭐 같습니까 머시기 머시기 룡에 머시기 머시기 어 난 봐도 잘 모르겠네 이게 뭔가요 넉터님 모논 원도 해보셨나요 아 모논 원은 못해봤습니다 모논 원은 못해봤고 세컨드지 어 서드 트라이 지 어 트라이지 프론티어 퍼 퍼지 크로스 몬스터 헌터 온라인 요렇게까지 해봤어요 원만 안해봤네 원만 포호룡의 영린이에요 포호룡의 영린 근데 영린이 무슨 비늘 비늘 껍데기 이미지 무슨 얀쿠쿠 껍데기인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 용케 있었네요 용케 가지고 있었네 퍼터님 언제 주셨어 귀한거 아닌감 귀한건데 언제 주셨어 어 야 이거 한번 더 강화가 되는데 와 성능이 쥐기는데요 우와 우와 아 이거 가지고 저 뭐냐 저 자식 멱을 따면은 진짜 완벽할 거 같았는데 밤샘 헌팅이군요 아 내일 낮 방송할라 그랬는데 아 아주 진짜 위유가 너무 재밌어서 낮 방송할라 그랬는데 쓰읍 아 지금 자야되는데 위유가 되게 재밌다 님들 몰라 집에 완전 게임판이 벌어졌어요 게임판이에요 박스 막 돌아다니고 그래 치워야되는데 빠라바밤 흠 어? 어 괜찮네 안돼 밤샘 불가능해 내일을 도모해야된단다 내일을 두루두두두두 딱 한판만 더하고 자겠습니다 딱 한판만 더 말이다 딱 한판만 더 아우 앵화기인참 쓰지 말고 나 이거 쓰고싶어 흠 이거 쓰고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? 한번은 이거 써보고싶었어 꼭 근데 안쓸래 깐이라 쓸래 깐이라 안쓸래 뭐 헷갈리는데 뭐 어떻게 하지? 이게 그니까 겨울꽃의 자세라는 기술이야 카운터죠 근데 카운터 쓰기가 비룡종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대요 태도 잘쓰는 분의 글을 읽으니까 비룡종 대상으로 해서 되게 좋대 근데 난 왜 좋은지 모르겠거든? 흠 격추시키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얘기가 종종 있습니다 흠 한마디인데 왠 블라이드인가요 흠 글쎄 나도 그 기준을 잘 모르겠단다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게 낫겠죠? 잘 맞추는 사람은 두방에 꼬랑지를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 연습을 해봐야되지 않겠어? 어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써봐야 맛을 아는거라고 나도 생각해 자 요거로 한번 달려볼께요 으! 야 늘어났다잉 자 보세요 늘어났어 간호통 불가노스 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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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바람의 헌터는 영린 불어오고 막 그러는데 쟤넨 잘 모르겠네 아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어 새로운 호스 새로운 갑석인데 어 뭐 이건 안살야 되겠죠 이것도 세일할때 있으니까 세일할때 사야지 네 간만에 방송하게 됐어 어 아재미 역시 쏠쏠해 야 하하하하 빰빰빰 스카라 스트라이커를 하셔가지고 앵화기인참 임전 경화의 자세를 다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스트라이커 한 다음에 다 근데 스트라이커 태도는 그 옆 가는게 없지 않을까요 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부시도가 100% 필요하진 않아 어 다 피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젠 네 어 라이저스 공격 다 피할 수 있어 자신 있는데 어떻습니까 스트라이커 뭔가가 후퇴배기가 없어진다고요 난 근데 후퇴배기보다는 어 그거 없어지는거는 굉장히 이 수기를 꾸준히 돌릴 수 있어서 메꿔집니다 그럴까요 좋습니다 남자답게 고민 따윈 없는거야 으아 이거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절대 피임전 그리고 경화의 자세 어 겨울꽃이 아니라 경화래 경화 어 경화? 아니 겨울꽃? 모르겠네 후퇴배기는 있는데 이제 좌로 배기가 없다 이거죠 좌로가 배기가 음 뭐 이거 써본적이 없으니 다들 모르시나베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 저 헌터님 근성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근성이 좋겠네 아이 근성 좋아라 아이 근성 좋죠 이거 어 아씨 뭐지? 이게 공격이고 이게 방어야 헌터님아 그렇지 이게 근성이고 음 공격 다음에 바로 방어구만 네 근성은 초보 헌터만 먹는겁니다 지금 이 시간만에 나는 초보 헌터 아우 라이젝스 무섭다 해 겁나 무섭네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아 하하하하하 앵화기인삼으로 무한빨강게이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한번 찰딱같이 믿어볼게요 찰딱같이 내가 이긴다 내가 내가 이긴다 자 이것도 챙겼고 음 더 챙겨야 될 것은 비약 비약이네 하나도 없네 이걸 다 먹었네 하 대단합니다 오케이 저거 딱 일주일만에 없어질겁니다 일주일만에 아니 한 3일 갈까 하하하하 3일 어 쓰읍 음 그래 뭔데 많이 먹으면 좋지 좋아 안좋아 아우 아우 안되겠다 아우 간만에 이만큼 방송하니까 아 안되겠네 명상의 시간 짧게 즐기겠습니다 하하